네 여러분 자 2강입니다. CJ그룹 면접 준비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자 1강에서는 CJ그룹 면접이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말씀을 드렸다면 이번 강의에서는 어떤 포인트로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지 어떤 포인트로 준비를 하시면 좋을지 복장부터 이미지 태도적인 부분까지 같이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본인의 확고한 주장을 면접관님들께 조금 더 겸손한 포인트로 하는 게 합격하는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 노하우 어떻게 어떻게 확고한 주장을 어떻게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 노하우 핵심 포인트에요. 굉장히 중요한 강의입니다. 네 잘 집중해주세요. 자 그래서 우선 면접의 기술이라고 하죠.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자 기본태도 3요소 말씀드릴 거고요. 자 CJ그룹 면접 매너 그 필요한 매너와 복장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릴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시선이라던가 자세라던가 어떤 뭐 태도 에티튜드 그리고 복장까지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 면접 대비 팁인데요. 특히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신층 면접이죠. 그래서 개인 PT 그리고 팀 PT PT 구성을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을지 그리고 어떤 이야기를 어떤 포인트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그 구성 노하우를 알려드릴 거고요. 여러분 이제부터 지금 아마 지금 많이 하시고 계실 텐데 지금 면접 대비해서 계속 스터디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스터디를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지 연습 팁까지 같이 알려드릴게요. 네 제가 다 떠먹어 드리네요. 그쵸? 자 어 제 모습인데 지금 저와 조금 실물과 아 실물이 아니죠. 카메라 안에 있는 제 모습과 영상과 사진과 차이점이 조금 있으시더라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때 보여요? 인상이 어때 보이나요? 네 만약에 면접 지원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세는 빼고요. 이미지적인 부분. 어때 보여요?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죠. 그래서 면접관이 말을 시켰어요. 자기소개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면접관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기소개를 시키셨어요. 자 네 저는 CJ그룹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아마 여자분들이 이런 목소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정말 많을 거예요. 남자분들 역시 저는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혼자만 약간 랩하시는 분들 정말 많아요. 자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정말 확고한 주관을 정말 막 보여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에피소드와 경력이 있다고 한들 전달이 될까요? 그쵸. 일단은 조금 호감에서는 조금 멀어질 수 있어요. 자 그 노하우를 담은 게 바로 이 초도효과 법칙입니다. 자 일단 첫인상에 있어서 가장 큰 퍼센테이지를 차지하는 게 바로 시각이고요. 딱 보셨을 때 호감인지 아닌지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죠. 그 다음은 이 바로 청각입니다. 목소리를 들었는데 그냥 편안하게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소개팅 생각하시면 돼요. 소개팅에 갔는데 서련이에요. 황홀해요. 그쵸. 행복해요. 근데 안녕하세요. 오빠. 싫어요. 마찬가지로 여자분들도 소개팅 나가셨는데 공유해요. 이건 약간 내가 세상을 구했나 싶었는데 안녕하세요. 어때요? 최악이죠. 은근히 38% 차지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언어예요. 물론 면접에서는 언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처음 면접관과 대면을 하고 있을 때 어느 정도 이미지가 호감형인지 목소리가 좋은지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죠. 근데 이게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안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예쁘게 꾸며라. 목소리를 예쁘게 연출을 해라라가 아니라 어느 정도 호감형으로 보일 수 있을 만큼의 표정을 연출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면접관에게 잘 들릴 수 있을 정도의 목소리를 연출을 해주셔야 되는데 여기서의 포인트는 목소리가 크다고만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저는 약간 귀 아파요. 그쵸.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내가 갖고 있는 에피소드를 조금 더 진솔한 포인트로 전달할 수 있는 그 능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어떻게 전달할 수 있을까요? 자, 3대 면접 합격 포인트라고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여기 3개 중에서 가장 퍼센테이지 높은 걸 요거로 생각을 하실 텐데요. 사실 맞아요. 그쵸. 뭐 PT 면접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심층 면접을 제외하고 실무 면접과 임원 면접에서는 솔직히 요거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물론 여러분들은 사실 근데 요거에 대한 퍼센테이지는 솔직히 50%일 거예요. 왜인 줄 아세요? 요거 준비 안 돼 있으면 이거 안 나와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답변 준비하셔야 되는 거고요. 논리적인 거는 요 답변에 있어서 뭔가 되게 여러분들은 약간 좀 지적으로 연출을 하시고 싶어하고 지적으로 보이고 싶기 때문에 되게 어려운 단어를 많이 써요. 이러한 경험을 미루어 보았을 때 앞으로 이바지하여, 하여, 뭐 뭐 하였고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때 어려운 단어들을 쓰시면 면접과는 절대 대화하는 느낌을 못 받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PT 면접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용어를 쓰시면 좋겠지만 그거는 단어적인 부분이에요. 필요한 예를 들어 뭐 마케팅 어떤 전략을 쓰실 건가요 했을 때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한다. 이런 건 전문 용어니까 당연히 좋겠지만 소비자의 니즈를 미루어 짐작해 보았을 때 이런 식으로 말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게 면접관들한테는 오히려 좀 잘 안 와닿아요. 그리고 어려운 단어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하세요. 면접관 분들께서. 그래서 조금 쉬운 단어로 논리적인 구조에만 맞춰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구조에 대해서는 제가 이 강에서 조금 더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 이외에 단정한 자세, 호감형 인상, 좋은 목소리. 자세는요. 제가 물론 같이 짚어드리겠지만 그냥 어깨만 펴시고 계시면 돼요. 뭐 큰 건 없어요. 그리고 호감형 인상 마찬가지로 웃는 연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이 포인트는 저희가 해커스에서 이미지 메이킹, 면접관을 단번에 사로잡는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보시면 정확하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실 수 있고요. 자 좋은 목소리 마찬가지로 면접관을 단번에 사로잡는 보이스메이킹 강의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는 CJ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강의이기 때문에 이거까지 설명드릴 시간은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해커스의 다른 면접 파트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알기 쉽게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은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인 태도 요거는 특히 CJ 그룹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건데요. 요거를 약간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자신감 넘치는 걸 굉장히 약간 루드하게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의 포인트는요. 자 진솔함, 따뜻함, 겸손함이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겸손한 태도.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제가 샘플로 제 모습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1번 지원자. 네 저는 CJ제일재당에 지원하는 저의 동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양한 대학생활 중에 다양한 경험들을 하면서 어때 보여요? 자 자신감 넘쳐요. 적극적이에요. 그쵸? 목소리 커요. 근데 면접관인 여러분들이 느끼실 때의 이미지는 별로 같이 일하고 싶진 않아요. 왠지 뭔가 제 약간 지잘난 맛에 사는 애 같아. 내가 뭐 시켰을 때. 선배님께서 하셔야 되는 업무 아닌가요? 전 제 할당료를 다 끝냈는데요. 저 얼른 퇴근하겠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2번 지원자를 보실게요. 네 면접관님. 저는 오늘 CJ제일재당 면접을 앞두고 정말 그동안 제가 정말 많은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정말 좀 기분 좋은 떨림을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앞으로 제1제당에 입사를 하게 된다면 이러한 이러한 저의 경력들을 바탕으로 조금 더 선배님들께 싹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자신감 넘치는 태도의 지원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말이 약간 안 맞는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좀 뭔가 신뢰감 있어 보이죠? 이게 바로 태도예요. 이게 바로 따뜻하고 진솔하고 겸손한 거. 이거 못 이깁니다. 자 그러면 물어보실 거예요. 진솔한 거 이거 어떻게 포인트를 풀어나가야 되나요?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답변 포인트 설명해드릴 때 여러분의 어떤 에피소드를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해야지만 면접관이 굉장히 얘는 논리적이면서도 진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지 답변 포인트에 대해서는 제가 3강부터 직무별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 여기에서 보실 건 자 이 따뜻함 그리고 겸손함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겸손해야지만 면접관분들께서 본인을 뽑으세요. 일단 실무진들은 경쟁 PT, PT 같은 경우, PT 면접 같은 경우 평가하시는 분들이 실무진이에요. 실무진들은 당장 내 밑에 두고 뽑을 사람을 원합니다. 일 잘 할 사람 원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감 넘치고 적극적이지만 겸손한 태도를 기본 베이스로 깔고 있어야만 내 주장을 면접관들이 호감형으로 잘 들을 수 있다. 이거를 조금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마디로 따뜻한 표정과 음성, 겸손한 태도, 진솔한 답변이 3대 합격 포인트 기억해 두세요. 자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시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쵸? 시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왜 어려워하시냐면 여기를 많이 보세요. 이렇게 이거 두 개를 딱 보잖아요. 눈동자 점점으로 보시면 되게 사람을 꿰뚫어 보려고 하는 그런 느낌 그리고 되게 부담스러워요. 되게 이글거리는 듯한 느낌. 그쵸? 면접관 입장에서는 왜 제 눈 똑바로 보지? 약간 건방진데? 루도한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얼굴 전체를 마사지하듯이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를 전반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썹도 보고 코도 보고 입도 보고 턱도 보고 왔다 갔다 마사지하듯이 훑어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사실 제가 모의 면접을 진행할 때 이 친구는 면접이 처음이다. 사람 많이 안 만나봤다. 대면 커뮤니케이션 좀 안 된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석도는 바로 시선이에요. 시선을 잘 맞추시는 분들은 사람 많이 만나봤어요. 예를 들어 영업이라고 쳐요. 저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할 때 저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거짓말이죠. 그쵸? 솔직한 거 CJ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네. 눈 보시는 연습하셔야 돼요. 내가 만약에 시선이 많이 떨린다. 모의 면접할 때 그러면 평소에 친구들과 대화할 때 부모님과 얘기할 때 사람들과 대화할 때 눈 마주치면서 말씀하시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부딪히면 하루 이틀 만에 조금 고쳐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동공은 그리고 제가 반만 보여주기라고 썼던 이유는 웃으라는 얘기예요. 웃으라는 얘기. 웃으면 동공이 반만 보이잖아요. 굉장히 호감형입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만약에 내가 조금 웃는 상이다. 라고 하면 웃는 사람 얼굴에 침 못 뱉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인 제가 솔직히 학정이 좀 부족합니다. 그렇게 사람이 좋아 보일 수 없죠. 그쵸? 그래서 조금 더 겸손하게 말할 수 있는 포인트들 중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른 자세와 복장. 자, 우선 자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크게 할애를 할 수는 없고요. 어느 정도 고든 자세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자분들은 공수하시는 거 아시겠고요. 앉으실 때 다리만 안 벌리시면 됩니다. 다 보여요. 그쵸? 그리고 치마 정장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중간 정도를 손으로 눌러주시는 게 좋고요. 남자분들은 주먹 이거 너무 꽉 쥐고 계시면 약간 싸우는 것 같아요. 그쵸? 그렇다고 해서 그 면접 제가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계란 하나 쥔 주먹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니죠.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내려두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배에 힘을 주시면 어깨가 펴지기 때문에 면접관이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조금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구나라고 느낄 정도만 되시면 되고요. 복장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캐주얼인데 그렇다고 해서 캐주얼하게 입으면 안 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준정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여자분들은 그냥 원피스에 자켓 같은 거 결치셔도 괜찮은데 지금 제가 입은 옷은 플레어인데 플레어보다는 H라인이 더 좋아요. 그리고 구두 너무 높은 거 안 되고요. 스타킹도 막 시커먼 색 안 되겠죠. 그거보다는 살색이 더 좋다는 거 이것도 이미지 메이킹 강의를 보시면 좋습니다. 다 나와 있어요. 남자분들도 마찬가지로 면바지 정도는 괜찮은데 그래도 저는 이왕이면 직군에 따라 조금 달라요. 그리고 계열사마다 조금 다르겠지만 조금 자유로운 분위기에 조금 면바지 정도 그리고 그 이외에는 정장 바지 착용하시면 됩니다. 자 유형별 제스처를 알려드릴게요. 우선 착성 면접 시에는 손을 무릎에 얹는 게 좋으신데 리듬을 타는 정도로 움직여도 괜찮으면 이게 뭐냐면요. 사람이 생각할 때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막 원래 우리 생각할 때 어떡해요. 아 우리 어디 가지? 움직이잖아요. 아 내가 그때 말하려고 했던 게 이렇게 손을 움직이는데 면접 때는 움직이면 안 되라고 하니까 더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막 꿈틀꿈틀 된단 말이에요. 여자분들은 그래도 공수니까 이러고 누르는데 남자분들은 근데 이거는 조금 좀 면접관들이 볼 때 약간 공손해 보이는 거랑은 거리가 멀어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손가락 정도로 예를 들어서 무릎으로 내가 앉아있다. 제가 실제로 다양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실제 이런 경험도 한 적이 있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 괜찮겠고요. 토론 면접 하실 때 이제 심층 면접 하실 때는 말하는 사람 쳐다보면서 경청하는 거 경청하는 건 어떤 식으로 하시는 거냐면 고개에 조금 끄덕이시면 되게 좋아요. 말할 때 음... 이러면 면접관이 옆에서 소통 점수 치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생각해 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PT 면접 하실 때는 손은 만약에 이제 이런 경우가 아니라 화이트보드나 뭐 전지를 사용하실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손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판서로 써놓고 이거를 가르치셔야 된다면 어때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렇죠? 이렇게 크게 크게 움직임을 좀 크게 크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보고 읽으실 때도 이거를 보고 이것만 보고 말하면 어때 보여요? 제가 강의할 때 여러분 제가 지금 이거를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혀 신뢰감이 없죠. 그래서 면접관을 어느 정도 바라보시면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50대 50 정도 물론 면접관을 더 많이 보시는 게 좋기는 해요. 그래서